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수요일이구요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12분입니다 오늘 탈퇴를 하고 지금 서점을 가고 있어요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서점까지 좀 거리가 돼가지고 차 타고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걸으면 한 40분 50분 걸리는 것 같은데 날씨도 시원하고 하늘도 맑고 그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책은 가서 고를 건데 깨구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추천해줬어요 히틀러 자서전 같은 건데 만약 읽을 책이 없으면 그거를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근데 진짜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네 무튼 책을 사러 가고 있고 책 산 다음에 기숙사에 와서 내일 7시 반부터는 다시 피아노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이랑 모레마 하면 또 주말이니까 다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어떻게 되세요? 그리워지